직장인 김 모 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가 쓰던 배외감지기가 최근 먹통이 된 걸 알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GPS 신호로 사용자 위치를 알려주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인데,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을 막기 위해 2년 전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무상으로 나눠졌습니다. 배터리 수명 때문에 기존 기기를 쓰지 못하게 된 건데, 뒤늦게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다음 달이나 돼야 새 감지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불안에 떨던 김 씨는 결국 사비로 감지기를 구매했는데, 김 씨와 같은 시기 감지기를 받은 5천여 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감지기를 쓸 수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급하게 감지기를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지기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취양노인지원재단은 민간기업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 특성상 수요조사를 미리 하기 어려워 기존 이용자 공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은 안정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와 재단은 뒤늦게 수요조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